여러분 어떤 분이시죠? 네, 이번에는 초대가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가수죠? 네. 이혜령씨의 한류가수입니다. 정말 일부러에서도 훌륭히 활동하시는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3. 바위ности 후 다른 한 해 3. 바위ности 후 기업에서 사랑을 흐리해 뾰기를 잘 못 치네 비와 손붙이 되고 말았네 세월도 빨라 흘러 마음도 흘러 사랑은 눈이 다시 그려보네 빨강 노란 파란 꽃이 나를 육해 빨강 노란 파란 꽃이 나를 육해 잊어버린 꽃이 되어도 언젠가는 꽃이 보니라 사랑만 하다가 죽을지라도 사랑 꽃을 꽃 피워보나 잊어버린 꽃을 꽃 피워보나 잊어버린 꽃을 꽃 피워보나 사랑 꽃을 꽃 피워보나 잊어버린 꽃을 꽃 피워보나 세월도 빨라 흘러 마음도 흘러 사랑은 눈이 다시 그려보네 빨강 노란 파란 꽃이 나를 육해 빨강 노란 파란 꽃이 나를 육해 잊어버린 꽃이 되어도 언젠가는 꽃을 꽃 피워보나 사랑만 하다가 죽을지라도 사랑 꽃을 꽃 피워보나 사랑만 하다가 죽을지라도 사랑만 하다가 죽을지라도 사랑만 하다가 죽을지라도 사랑만 하다가 죽을지 사랑만 하다가 죽을지라도 사랑이 나를 육해 사랑이 나를 육해